새는댕? 콕! 그래! 으음 좋구만 와아 이번엔 빨간색이야 쓰읍 좋다! 거의 이 끝바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불이다 불! 어려움하면 역시 불이지 허허 이건 또 뭐야 너 빨간색이야 아! 이거 뭐야 이거 저걸 어떻게 피하지? 쓰읍 머릿속으로 판단이 안서는데? 일단 지금 가는 건 맞고 어? 살았어 알겠어 파악했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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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잘못했어 어?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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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좀 천천히 좀 까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쓰읍 쓰읍 아아 죽어 헐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정하네 응 되 Cinemark 흐하 오늘 tiếng Elimin 저기 말이야 저 세로로 되어있는 가시인데 왜 옆되고 그렇게 아프냐고 난 이런 게임할때마다 억울해 죽겠어요 가시가 가로로 되어있는데 그게 왜 아프고 난리야 난리가 참 웃겨 게임은 끝이 않아? 아! 걔 안타깝다 아 뭐야 이 회다 민감한 두부 아 신경 온몸이 신경 신경이 그 밖으로 돌출되어있는 두부냐? 그렇구나 민감하구나 민감해요 아우 저 저 저 저 한번 저렇게 저 저 저 터지는 걸로 맞으니까 진짜 가까이 못가겠어요 지옥인가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지금이야 넓은데 말이야 생각보다 역시 어렵다고 생각하니 이거 보소 어 이거 보소 건너편에 있었다 지금 건너가자 아 세상에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타이밍 보고 가는 거였구나 난 먹고 돌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거 안되지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되지 어리석었어요 여기서 초반에 몇 번이나 했잖아 이걸 끝에서 죽다니 억울하다 정말 등반 등반 어 끝 헐 아 진짜 저기 다 있어도 깨지는 것 때문에 맞는구만 알겠어 미친듯 미친듯 뭐야 야 방금 뭐냐 이거 어 가시가 하나 위로 올라가는게 있네 저 그라인더가 그랬었어? 아 저기 넘어가는구나 나 벽에만 다분치진 줄 알았는데 가끔 가다가 위로 하나 올라와 와아 와아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거보다 내려오는게 훨씬 더 어렵네 오케이 알았쓰 알아브로스 쭉 떨어져야돼 힘없이 그냥 한방에 훅 떨어져야돼 이렇게 아이씨 이거 아이고 지금이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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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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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휴 됐네 와 와 나 지금 요만큼만 갔으면 죽었어 떨어지지 이거 안 떨어지는? 웬일인지 예쓰 요건 쉽구만 어? 정말 쉽구만 열쇠 먹고 어떻게 나와? 어 뭐야 저 불을 어떻게 띄였지 방금? 2단점 부였지 방금은 뭐지?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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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먹고 어떻게 가? 아 발판이 매우 수상해? 아 저거 저 위에 있는 밝은 발판이요 그러네 나 지금 봤다 좀 다르구나 저거 밟으면 뭐 내려가나? 그런가봐 아우 아우 입구 컷 아우 이거 이거 아 요렇게 발판 만들어 놓고 아 뭐야 금세 사라지는데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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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는거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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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되긴 되겠다 되게 빠르면 음 무작하게 급하게 가야되네 찰칵찹찹찹찹 야핰ㅋ 찰칵찹찍 찰칵찹찹 찰칵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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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 찰칵찰 어? 뭐야? 왜 2단 점프가 되지 않았어? 찰칵찰 찰칵찹 어 뭐야 왜 2단점프가 되지 않았어 어 왜 2단점프가 되지 않았어 어이가 없네 아 발판이 사라져서 2단점프로 시작을 했나봐 쪼끔 더 빨리 아주 쪼끔 더 빨리 하면 돼 쪼끔 더 빨리 아주 쪼끔만 더 쪼끔만 더 빨리 오 휴 됐다됐다 쪼끔만 기가맥히구만 휴우 됐구요 이건 또 뭘까 날 죽여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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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열쇠 음 노! 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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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! 아.. 아... 저.. 활용점정이 있었을 줄은 어! 줍니다 생각보다 빠르고만 발파 으잇! 아이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이거 지금 먹을 필요 없잖아 이제 보니까 열쇠 먹고 돌아갈 때 먹는 거지 현명하게 어 지금 해보자 아 자연스럽게 먹었다 동전이 있으면 먹는 게 인지상정이어서요 아! 어 바로 올라가 지네 나이스 또 돈 먹었다 됐다 야 됐다 어 뭐야 아니 직이여 이거 옆으로 건드려도 떨어지네 밟아야지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옆으로 건드려도 뚝 떨어지네 참 웃기는 짠 야! 기다려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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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도 민감해 트램폴린이다 띠용 어 뭐야 어! 어! 아 뭐 이래! 희한하구만 튕기면 튕길수록 점점 높이 뛰네 생소해 생소해 어! 어! 머리가 저게 박아질 줄이야 그냥 높이에 따라서 이게 점점 되나봐 높게 높이에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속력에 비례해서 점점 높게 뛰는 듯? 에 그런가봐 알겠어 알겠어 굉장히 과학적이구만 아 오 어떤 아 동전 먼저 먹야되나? 쏫 좀 더 물을 명이 지금이야 아 오오 우 있으니까 아 으아앙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으! 우흐흐흐흐 흐음... 탓! 아아 미치겠네! 흐흐흐흐 저거 그렇게 꽉 맞출 필요 없는데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하고 있어 왜 뒤늦게 해 빨리해도 돼 저거 저 가시 안닿는 범주로다가 하면 돼 괜히 개쫄아가지고 그르치고 있어 이를 쉬워 왜이렇게 왜이렇게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타이밍을 계속 나 자신을 오라맸구만 저 사이에 껴가지고 가야되는 식인가 본데요 나노미셀 컨트롤 좋다 좋아 비켜 아 맞다 아 맞다 동전 이따 먹어도 되지? 아 나 저기 어떻게 끝까지 갔었지? 대단한데? 어 저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야 어떻게 간거야 아 돌아가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 빨랐어 빨랐어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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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ㅁ 아이 시루 시루 시장만 잘해 근데 시장을 못하겠어 시장을 못하겠어 됐다 으아 으아 아하하하 열쇠는 먹었는데 아까 여기 트램폴링 구간 2연타로 넘어갔었는데요 2연타로 넘어간거 솔직히 기적이거든 어어 아 다행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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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즈 흐흐 그래 좋았어 뭐야 이건 흐어어 음 understand 했어 어 NO 나올 때쯤 요렇게 뛰는거지 나올 때쯤 요렇게 뛰는거지 아하 NO 들어가 빨리 호호 나이스 쉽지 근데 느낌이 이상하다 바닥에 까지 나올거 같아 아 돌아가야되는구만 зы 너어어어어어어 아이 바로가는게 아니야 ぇ 은 어쩔 줄을 모르겠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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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램폴린 2개 원 투 쏙 원 투 짠 짠 어허 생각보다 멀구만 알았으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짠 오케이 딱 딱 아아아아악 완벽했는데 살짝 걸트기까지 완벽했는데 어 뭐야 너무 높아 이거 그때그때 틀리잖아 이제 보니까 됐다 닫, 닫나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제 어떡해? 돌아가는 길이 좀 되나 저게? 애매하네 뭐 갔으니까 되돌아 오는 것도 되긴 하겠다만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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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려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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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은 그냥 장식인거 같은데요?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할까? 거리주절 같은거를 됐다 이거 이게 다? 스톱 일단 와 애매한 그 흐흐 애매한 그 하나 둘 여기서 요상태 하나 둘 셋 넷하면 죽어요 어떻게 갔었지? 데려 아까 처음 할때가 셋하면 넘어가 하나 둘 셋 와 미처금 버리겠네 정말 지금 뭘까 지금이야 그래 휴신데 자 이제 문제야 이제 정말 문제야 이제 이제 문제야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아 뛰어서 저 왼쪽에 있는 그라인더 우리가 제일 맞닥뜨리게 되는 저 그라인더 아래로 가서 거기서 2단 점프해서 저 가운데 트램폴린에 안착 이거인데요 생각보다 쉽겠는데 생각보다 쉽겠는데 오 뭐야 쉽잖아 뭐야 이지수 이지하잖아 뭐야 간단하잖아 어렵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거구만 헐 이건 좀 파악 시으 따라 박쎄다 아 빡세다 아 아 개빡세다 받지도 않았거든 아 Messi 시청자 천장도 낮은거 봐라 And 입구컷 된다 입구컷 아니 안 닿았어? 이렇게 판정이 짤 줄이야? 미치겠군 50단계로 추정하고 있어 50단계가 다일거야 공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맙소사 미친거 아니냐? 안 돼! 왜 마지막에 빌빌거렸어? 바로 가지 응 싫다 오케이 난이도뽕이 차오르는데? 죽이는데? 어 그러고보니까 되게 웃겨 저기 문 어떻게 들어가 흐르네?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트램폴린을 숨기고 있다 아 그럼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돼? 어 어 오케이 중간부터 떨어지면 열쇠 먹고 중간부터 떨어져서 두개만 넘으면 되긴 되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데 지금 당장 요 6개 넘는거 요거만 해도 지금 미치는데 겁나 헤리야 홍콩 아주 çünkü 오오 아우 Sono iden 이거 오백 원 이 500원짜리가 아아! 미치겠다 아 너무 어려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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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차가운 깜짝놀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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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어! 힝힝힝힝! 어! 어! 좋았어! 그렇게 긴 코스가 아니야! 한번만 버티면 되는 코스야 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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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.. 나 이제 감 잡히는데 информ 알겠어 이제 이제 알겠어 정답 정말 알겠어 감 잡았으 아! 아! 뭐한거야 자식아 여기 밑에 아 트램폴린 트램폴린 지금 불 뒤에 숨겨져 있어요 좌측 하자네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감은 잡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좀 어렵다 왼쪽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짱 시 대수없는 소리로 했네요 주워담고 싶은데 겉봐 쉽잖아 이거 봐 여긴 이제 완벽마스터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이게 문제야 좌우대칭 개어려워 사람의 두뇌상 왼쪽에서 오른쪽 가던 사람이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은 안 돼 난 양손잡이가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꺄악! 꺄악! 하아아아아아 미치겠네 하지만 세핀 스피 스피 스피마리오의 스피 스피이 있었더라면 스피 스피 지금 막 안되죠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그게 약간 익었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게 안되는 거야 지금 서서히 지금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처음에 잘 안되면 후반에 잘 돼 뇌가 드디어 천천히 뭔가 이제 분할을 좀 해주고 있어 으 이빨 호호호 호호호호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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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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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할 수 있냐 하아 하아 문제다 문제 착지가 문제다 착지만 어떻게 되는데 넘어가는건 쉬워 두번째꺼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습관을 잘못들인거 같아 꺾다가 이렇게 죽잖아 습관을 잘못들었어 못고쳐 여기만 넘어가야 돼 후 휴 내 삶 내 삶은 이불 나 할 때도 됐는데 이 맵은! 지쳐! 여긴 지쳐 정도 지친다 후 만나mittel 끝 진리 으 으 으 으 으 ya 아 브라 으 ess 으 띄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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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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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안 돼. 조금 늦게 타자. 이번에는 반대로다가 너무 그거였어. 너무 빨리 타가지고 그만. 건빵님 2개월 구독하십시오. 2개월 구독하십시오. 2개월이라고. 2개만 넘었는데 이렇게 2개만. 그런 의미에서 2개월 구독해주신 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기다리다 가자. 타이밍을 놓쳤네. 1개월 구독하십시오. 2개월. 5개월. 이번엔 더 깨딱할게, 이번엔 이번엔 더 깨딱할게 이번엔 더 깨딱할게 이번엔 더 깨딱 atmosphere 늦게 타는거.. 늦게 타기로 했지? 늦게? 늦게? 딱 좋아. 아, 그냥 타는건 좋았다. 타는건.. 타는건 좋았다, 타는거. 그치? 타는건 좋았어. 발전했어. 어? 앞으로 쪼끔이야. 이제 쪼끔이야. 으악! 안돼! 으악!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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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좀 생각을 해보자. 왼쪽으로 가고 있는 발판이잖아? 그러면 오른쪽에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내리는게 편하겠어? 왼쪽으로 치우쳐서 내리는게 편하겠어? 둘 다 안편한 듯. 그래도 조금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게 바닥에 닿자마자 그냥 왼쪽으로 가잖아요. 왼쪽으로 낙하를 하면은 그냥 바로 갈리는거잖아. 그치. 나 그걸 몰랐어. 그 미세한 점을 캐치해내지 못했어. 이제 깨달았으니 깰 수 있습니다. 넘어가면 여기. 히히히히... 마지막! 마지막! 왜 넘어오까? 아이씨 침착하기만 하면 어려울 게 없어 침착하기만 하면 어려울 게 없어 침착하기만 하면 어려울 게 요만큼도 없는 아주 이지한 맵이야 그쵸?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내리기로 했어 아주 쪼끔 진짜 요만큼 났어 거의 근접했어 거의 급하게 독자 techno 후 등 build 해볼까? 됐어 이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치 뭐야 이건 처음보는 사전이다 천국으로 가는건가 하하하하 깼다 하하하하 오케이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였었구만 난 이승을 이제 탈출한다 깨우침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서 겁나 광생할 겁니다 성장 이 500원짜리 게임이 이렇게나 하드코어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글되어 있는든 몰랐어요 나도 해보니까 한글리더라고 후우 한 3시간 했네 후휴 쩌쩌 이스케이프였습니다 노래는 뭐 계속 나오네 이거 이 게임 후기 어때요? 비슷한 게임 또하고 싶냐고? 아 나 잘못선 듣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할 심플 스파이도 어 이거랑 비슷한 점프 우우 점프 우우 그라인드 우우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어 허허허 자 그럼 2부 방송을 넘어가지요 다음 게임으로